어린아이들이 할만한 상상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대답하시겠습니까? 목회할 때 문득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가 가장 힘들었는데 목회를 할 때는 목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좀 허황된 질문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제가 내린 한 가지 대답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면 그 사람의 질병이 깨끗하게 고쳐지는 그러한 소원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석열을 잘하는 것도 목회적인 감각이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리고 또 목회자로서의 어떤 개인적인 일상의 피로가 채워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도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건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의 병이 낫는 것에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히 들었습니다 아파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병을 바라보며 눈물 짓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죄송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런 바람을 제일 먼저 떠올렸나 봅니다 올여름 캐나다 토론토에서 학교로 오게 되기까지 시간적인 요위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단임 목회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세 분의 신방을 했습니다 두 분은 투병 가운데 계셔서 교회 출입이 힘드신 분들이었고 나머지 한 명은 몸이 불편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마음에 많이 걸렸고 떠나오기 전에 뵙고 기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한 아이의 엄마가 신년이 되면 늘 저에게 주었던 기도 제목은 저의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목사님 올해는 이 아이가 나에게 엄마라고 말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였을 때 아기였을 때 병원 수술 후에 불의의 일로 7살이 되었지만 앞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먹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엄마라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애 끓는 마음은 하루하루 깊이 타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곳을 떠나온 지 이제 겨우 석 달 남지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간 마지막 찾아뵈었던 암투병 중이었던 그 두 분의 별세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목사로서 다시 한번 무력감을 느꼈지만 그보다도 불과 몇 달 전 힘내서 우리 버텨보자고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해보자며 다짐하며 기도해드렸던 그분들 그 가족들을 떠올려보며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편 오늘도 엄마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는 작은 바램조차 꾹 눌러담으 채 점점 무거워져가는 딸 아이를 안고 돌봐야 하는 그 집사님 부부의 힘겨운 일상을 떠올려보자면 또한 여전히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다 무익한 종이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 어떠한 마음을 품으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만이 버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고 여기까지 달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나라를 잃고 포로의 삶을 산다는 건 소망 없는 막다른 골목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동안 그들에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는가였습니다 그들에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이전의 39장과는 급격한 반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디어 드디어 명확하게 밝혀주십니다 시련과 심판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게 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첫 일성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외치라 하십니다 이것이 사실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하나님의 본심이셨습니다 이것이 그 심판 속에서도 버티게 하셨던 이유였습니다 위로하시고자 했던 주님의 이러한 마음은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힘겨운 일상은 달라지지 않지만 위로하시려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을 어떻게 위로할 건데? 라고 질문합니다 왜요? 인간의 위로의 한계를 세상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위로한다고 하지만 스스로가 가진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위로하게 되고 내가 힘겨우면 어느 순간 그 위로를 슬며시 뒤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임을 세상은 알기 때문이죠 그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그 위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포로생활이라는 절망의 자리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이 돌아오실 길이 새롭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단지 포로생활의 여우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보금이 될 것입니다 자유를 향한 그 길에 여우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그 영광을 모두가 함께 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보금인 것이죠 이는 여우와의 입이 말씀하신 바요 주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라 선언합니다 너희가 포로에서 자육해된 것이 보금이 아니요 너희가 이제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보금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시고 친히 약속하십니다 유다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여우와의 영광을 기대하게 되었고 위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참 위로가 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제 우리에겐 요한복음이 증언하듯 변치 않는 사랑의 약속 그 위로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위로가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기대만큼 화려한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시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혹독한 추위처럼 힘겨운 삶을 녹이고도 남을 따스함이 그 말씀에 있습니다 소위 세상의 방식으로의 위로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을는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자라나는 풀처럼 빠르고 생동감 있어 보입니다 아는다운 꽃처럼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힘에 나를 위로해 달라며 달려갑니다 하나, 이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듯 그 가운데 한때 위로라 여기며 의지했던 것도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이 되어 칠이 작고 보잘것 없는 자리에까지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의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해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분명 이 가운데도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다음 학기에 어떻게 학업을 이어가느냐 벌써부터 경제적인 염려가 우리에게 큰 무게감으로 짐으로 다가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겨울엔 뭘 해서 돈을 벌며 무슨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까 고민합니다 누군가는 관계의 문제로 힘겹습니다 누군가는 학업과 진로와 사역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나마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만 좀처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설령 누군가 있다 해도 마음을 나누지 못해 여전히 외롭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게 내 약점을 드러낸 것 같아서 오롯이 홀로 버텨야 하는 힘겸이 더 힘겹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힘겹게 오늘을 버텨내며 살아야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에 여기에 왔다며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눈물도 함께 흘리겠노라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 곁으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목자같이 철없는 양떼조차 먹이십니다 마음대로 뛰어노느라 치저분해진 어린 양 역시 그 팔로 다 품을 안으시며 그 옷에 더럽혀질 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안아주시는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변치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육신이 되셨습니다 어디에서 위로를 찾으시나요?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로 말미야마 우리에게 영원한 변치 않는 위로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부여하고 힘있고 여유로운 자가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자에게 나눠주는 소위 가진 자의 배품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히 낮은 자리에 거하시고 풍족하지 않은 삶 속에 홀로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자기 희생, 자기 비움을 통한 배품의 위로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바닷가 같은 서름과 고통과 절망까지 심지어 죽음까지도 경험하심으로 가장 낮아지셨으나 가장 높으신 분으로 가장 초라한 듯 보이나 가장 따뜻하고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위로가 그로하고 성령님을 통해 장차 우리 모두로 하여금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위로가 그로합니다 이제 우리를 그 위로의 자리 한가운데로 초대하십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이래 이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은뜩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정작 위로받아야 될 사람인데 어찌 이 초대를 감당할 수 있을까 여호와의 길을 광야에서 예비하라 하셨죠 하나님의 대로를 사막에서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이곳이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이곳이 사막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위로되심을 드러내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의 작은 삶조차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막 가운데 있다 하여서 내가 광야 가운데 있다 하여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위로하시는 분은 그 가운데 있는 내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그 소망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조성환 교수님께서 이 위로의 마음을 예루살렘에게 정답게 알리라고 노래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진실한 위로와 공감을 나누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 작은 행동 그 하나에도 백성을 위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참된 위로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위로의 대로를 향한 이정표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일상을 쓰실 것입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며 우리 주님께서 이 고백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마음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누추하고 볼품없는 자리마다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 고개 숙인 채 아파하고 실망하며 두려워하는 나를 위로하시기 위함이라는 진리를 믿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나를 붙들어 줄 강하고 따스한 손길 대어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의 힘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메마른 골짜기 같은 삶의 자리에 내어주신 위로의 물줄기로 상하고 지친 목을 축이게 해 주십시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가족들에게 학우들에게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친히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위로의 소식 그 진리를 나누며 그 위로의 강물로 안내하는 진실된 삶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위로의 은혜를 나누는 곳에 주님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위로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가져다 주신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